짝짝으로 가자고 짝짝 두장 편하 아이론 이 런 이런 이런 짝짝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쓸더스 앗 왜 안때렸지 일말의 잡이랄까 깔보기 기사회생 지옥불 다 태워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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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포션 위험하다 위험해 그나마 얘네들이 낫다 그래도 위험하다 배고프로 캡 north 액 엡 아 하시 아 뭔데 아이차 물카 또박 몸박색 왜 자꾸 나옴 제발 선생님 빡빡빡 화염 장병 유령 갑옷 철의 파동 아 드로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되게 게임이지 범멜 타격 아 덱 이렇게 잘거면 전투체면 있어야 되는데 전투체면 없으면은 전투체면 급구 전투체면 action 범 자녹선을 쓸지 말지 쓰는게 덜 맞겠지 50 됐다 잡았다 매 턴 똑같이 하면 돼 컷 제물 사신 제물 제물로 잃은 재력 어두운 피로 채우기 유물 왜저래 상점 가서 제거 둬보고 제물 강호하고 이렇게 하는 음 빨리 제물부터 강호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좋네 참어? 참어? 참어 안 참어 참어 40딜 밖에 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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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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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난 여기서 당할까 진.끈.북.할.파.괴 에헤 돈 고마워 고마운 줄은 안해 음 경로 사신 몸부림 먹을 뻔했네 세모항 아씨 이거 다운댁거 잡아야겠지 세모항 제물빨이 나오면 이렇게 센데 제물 늦게 나오면은 얄수롭다 이거 캐텔벨 캐텔벨 한 돌? 캐텔벨 캐텔돌파? 몸풀기에 사신을 안 먹었는데 근데 사신이 있었으면은 캐텔벨 한 돌 했다 똥틀벨? 캐텔벨 캐텔벨 캐텔 캐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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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신이 있었으면 바로 먹었다. 안 돼 불조약 문방을 왜 같이 주워. 그럴 수도 있지. 힘. 알약 무감각 백년 퍼즐 퍼즐이 제일 나은가? 사혈? 사혈 퍼즐? 미니 재물? 알풀기? 재물 퍼즐도 좀 난감한데. 헤드 터져가지고. 헤드 터져. 헤드 터져. 헤드 히티의井 버 repo. 헤드. 그리고 보면 자독성 피가 끼는 거는 아클 카드 때 연계 카드들이 있어가지고 제재가 안 되는 건가? 풀조약 쓰면은 밴드가 일곱 장 아니지 여섯 장이지 포션은 보세서 없고 포션은 보세서 없고 포션은 보세서 없고 분노 풀조약 미끼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좋아 캐틀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한부 한돌림 한돌림 지옥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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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드로우 재물 이제 강호할 필요도 없다 드로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옵시다 오고 왜 여기부터야 안좋다 안좋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무장해제 심장전의 필요당 아 미친 재물 플러스 9장 들어오네 피갈기면 되는데 아 미친 아 미친 억 야 이거 왜이러 이거 뭐구요 드로우가 너버헨 드로우가 너버헨 파괴 현류부칼절힘 드로우가 너버헨 여건이enses 之 ud 드 wool 세기 드로우의 드로우가 너버헨 드로우라 문ardan 간힘 능숙 능숙은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만 달팽이한테 약하다 재물이 업히다 빨아먹고 있어가지고 남는게 없네 내 육압 육압 태워된다 능숙 쓸거니까 이러면은 순환 순환완성되니까 근데 여전히 달팽이랑 심장의 짤없음 식사 치과 배시계를 어디다가 두었더라 엘리트 가지 말까? 엘리트 가도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심옥 같은 거는 미리 강화를 놓자 엘리트 가도 해시계에 찾아봐야 되나? 어차피 엘리트 가나 엘리트 안 가나 힘든 건 별 사이가 없을 것 같아 제발 제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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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으 이랬으면 잡았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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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발굴 제물? 그랬다가 죽겠지 아이언 크레드 미라 된다 히히 유물 여기서는 제발 제물 하나만 쓰고 잡자 이제 플랜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 태워도 되고 는 는 는 는 는 는 만 남으면 돼 두 장비는 나가 있어 달팽이빼고 는 다 잡은 건데 심장 심장은 포션 챙기면 될 것 같고 놓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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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지 을알 탄성 댐 아픔 가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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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는 는 는 는 는 다 읍쎄도 된다 이 지옥불 떴다가 패턴 3 같이 나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안 돼? 아님 그러지 마세요 스킬 포션 와인 포션보다 좋을 것 같은데 오빠 꺼 불보다 물음표가 낫나? 추락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추락에서 막 몸박 잔혹성 재물 나오면 어 뭐야 왜 시원했어 나 막 미쳤대 누구야 안 받아 광기 몸부림 음 재물 9장 들어오면 진짜 미친 것 같다 희갈김 쓰는 아이언 크래드 희갈김 쓰는 희갈김 쓰는 아이언 크래드 이대로 잡아야 돼 그냥 덱 돌리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는 지금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언제 잡으면 이래서 금방 잡혔다 금방 잡았다 고프 달팽이 인거 열받네 아이씨 재물 다 빠졌네 아닛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지 뭐고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돌아가지 그래도 잘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필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이 그럴 수도 있지 다 태워 다 다 몸박이 있고 전투장비 빼고 태울까? 아니야 다 태워도 돼 반반에 죽일 때까지 올리면 돼서 참호 참호 딴 애들한테 다 필요 없는데 달팽이 잡으려면은 참호 쓰는게 맞지 않을까? 달팽이만 아니면은 참호 안 썼을텐데 안 썼을텐데 달팽이 극혐 다 태워도 되지? 다 태워 몸박 하라면 돼 덱 정리하고 세브를 쓰면서 저백투성이 정리하고 몽풀기 왜 아직도 있냐 넌 넌 참 심 넌 참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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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심 넌 참 심 넌 참 능 뭐 뭐고 이거 배도 대기 약한거 아님 덱쌤 톤당 170방어 아리케이드 하나 뜨면 딱인데 아리케이드 하나 뜨면 딱인데 참호 태워도 되잖아요 여기서 연골 보호 다 태우면 다 태우면 안 돼 안 돼 어 점심 난 우리 우리 넌 넌 넌 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몽뽁 홀 몽몽 2458 그래 아까 내 짝짝이었지 미션 유물 5개 10개 12개 뭐 강화지? 사모? 강화할게 없어 몸박? 재물? 재물 오버드로 몰아서 우동? 아네 시름 짝수 맞추려면 유물 하나 사고 창방 찾고 유물 하나 먹으면 딱이나 누구도 줄까? 분노구대 0코스트라서 지우기 편한데 흘려보내기 흘릉 요건 어차피 능숙 15호 갈거니까 다른거 다 필요 없지 아 어허 아 잠깐만 능숙 4방어 6방어 손상 걸리면은 4방어 4방어 맞나? 3방어 4방어 4방어 맞지 4방어 해? 5동 2뎀 뭐 못 깨진 않겠다 참호 벗고도 되고 진화도 잘 나왔고 재물 7장 두루 으아 으아 진화 안 떴어 으아 오케이 땡큐 쏠린다 포션을 쓸까 말까 심장때 포션 다 때려박는게 낫겠지 그래서 마 맞아봤자 창 때렸어야 돼 이런데 유물 가지같은거 나와가지고 먹어야되면 먹어야되면 미션 실패 아니 벌러야되면은 미션 실패하뇨 미션 실패하뇨 오예 돌 개굴 5 10 13 14 성공 고통 내 눈엔 이제 카카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고통이 다 들어오되기 때문에 저 턴은 다 하면 돼 말릴 일이 없지 엉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병 안 보여 잘 모르겠고 사모 참호도 태워도 되겠지 앗 참호도 태워도 되겠지 네 능숙 두개 몸박 불조약 시모 다 살아있지 다 퇴하면 되겠다. 취소하고 돌려주기 버튼이니까. 포인트에서 돌려주면 되지. 다시 되겠다. 바로 잡았네. 륵륵륵륵 아 쌍은 틀어져 아 억도 떨어졌는데 나클은 겁 무거운데 왜 들고 다니냐 그냥 몽땡이만 날랑 들고 가죠 개틀벨 같은 거인? 중량 쳐야 되니까 들고 다닙니다 빈봉이었네 사실 총 번도는 근데 어디 나오지? 그 돈돈 업적 깨면 업적이란다 점수 돈돈 받으면 나오면 돼 도코텍 싱싱함 아 네모 네모 고면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